앞서 재활 복지 산업의 최신 동향을 살펴볼 수 있었던 2022 재활 복지 박람회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복지 사업 경쟁력 강화와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사업기회 확대 기회 효과도 거듭과 동시에 다시 건강한 일상으로라는 슬로건처럼 아동과 청소년,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여러 기술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우수한 보건의료기술과 복지산업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길 바랍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